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야? 어? 있다 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나예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뭐가? 이거 인스타 라이브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인스타 라이브. 안녕해. 안녕. 안녕해. 빨리. 갑니다.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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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인스타 라이브 생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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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. 아 안녕하세요. 라이브 방송국. 백만원. 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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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안 저수합까? 이천 명이 보고 있대. 이천 명이. 이천 명한테는 노래였어요. 오빠. 이거 팔 귀신분이 잡아야 될 것 같아. 다 안 잡고 있어. 들어와라, 제가. 너무 어두운가? 어두운데? 어두운가? 역광이라고 그럴까? 잠깐만요. 이게 인스타 제... 됐어, 됐어. 가만히 있으면 되네. 그쪽에서, 그쪽 가게에서 뒤로 조금만 빠지면 돼. 오케이. 됐어요. 조금만 이쪽으로 틀어주면 비니가... 됐어, 우리가 붙으면 돼. 너무 안 보이나? 가만히 있으면은... 아니, 반대... 비니가 안 나. 됐어,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잘 가야 돼. 근데 너무... 각도만 그럴 것 같아. 아, 그런가? 너무 밑에서 찍으면 그럴까? 위에서 찍어주세요. 위에서 오를까요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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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위에서 내려서 눌러서 찍어주세요. 더, 더, 더. 위에서, 위에서. 위가 어딘지 모르십니까? 어, 위.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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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똑바로 쓰세요. 이거 밑으로 이렇게? 저격합니다. 그렇지. 안녕하세요. 이 멀초리도 준비하셨던가? 내가 빠졌나? 그리고 여기에 실시간으로 비틀고 머물러. 너 얼굴 반 짤리잖아. 괜찮다. 짤리. 재채기 중입니다. 예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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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백만 돌파. 아아. 아아. 아. 아. 투 수 말 맞은다. 그렇지. 그 한국말이 없어가지고. 한국말이 없어? 아. 어. 아. 네. 네가 당신이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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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감사합니다. 100만 돌파 감사합니다 훈 많이 많이 봐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나도 이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나도 처음 해봐 되게 어색하다 저희 댓글 반응을 봐주시고 댓글 반응을 이렇게 봐야 돼 뭐라니 정말 한글이 하나도 없네요 다 중국말 이모티콘 일본말 저건 무슨 말이야 한국말 알았습니다 와 영화 많이 해 영화 하나 더 많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무대 인사 중이에요 네 그렇죠 열심히 무대 인사 중이에요 응 다음 주에도 무대 인사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화나셨으니까 화나신거 같아가지고 오빠 얼굴이 안나오시네 나 좀 많이 나올까 하하하하 무슨 말이야 그치 얘기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댓글 다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주세요 꿈대박 꿈대박 네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미 대박 낫꾼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영어로 읽으면 되잖아 신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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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다 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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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황홍벌이었어 진짜 홍콩팬이예요 홍콩팬 네 마무리 인사에요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지금도 계속 관객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다음 주에도 무대 인사를 할 거고 또 여러분들도 무대 인사 때도 놀러 오실 분들은 오시고 저희 영화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봐요. 안녕.